박경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주목할 만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도권 노선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거 한 수십 페이지 되는데요. 원본 파일 다 다운받으시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그 노선들, 중요 노선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중요철도 노선들에 대해서만. 자, 첫 번째입니다. 수색 금천구청 경부 고속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색에서 금천구청까지 우리 경부 고속선을 하루빨리 조속히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수색일 때는 교통계획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적인 발전 동력이 있고 변화가 있을 곳인데 여러분들께서 서부권 지역을 보신다면 이 상암수색 일대는 가장 많이 변할 곳이 아니냐 그래서 서부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곳들 중에서 일단은 은평구 수색일대와 마포 상암동 일대는 뺄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는 상암동 일대의 구축 아파트도 비싼 게 아닙니다. 비싼 게 아니고 또는 우리 수색일대에 많은 뉴타운드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가 거의 신도시급으로 변하고 있죠. 그리고 수색과 상암을 가로막고 있는 철딜도 차량기지일 때도 전부 다 변할 것이죠. 변할 것이고 이 수색이 서울의 끝자락이었다면 서울의 끝이었다면 이제 향동이며 우리 창릉 신도시며 대곡 개발이며 일산 쪽의 개발이며 이게 저기 파주 운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상암 수색은 서울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주목할 만한 그런 자리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부발 선도 있어요. 평택부발 선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평택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냐 토지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움직임이 다른데 우선은 평택은 토지예요. 우선은 평택은 토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평택은 아파트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있다. 그러니까 급하게 접근하지 마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고 특히 우리 부발역 쪽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평택 부발이 이어지고 나면 어디까지 가냐면 KTX 강릉선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평택에서 결국 굉장히 우리가 광역적인 철길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평택일대의 아파트를 보는 것보단 아직까지 평택은 토지로 움직이는 시장이니 아파트를 보실 분들은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접근하셔도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반석일대인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청주공항 일대가 거점이에요. 그래서 청주공항 또 청주공항역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거점인데요. 제 생각에는 청주공항 인근 지역의 어떤 토지시장 좀 주목해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주 창원구 일대 오창 일대 그다음에 청주시 흥덕구랑 서원구 일대 아파트 구축도 좋고 괜찮다 봅니다. 그래서 오창하고 우리 서원 요일 때 흥덕 일대는 전혀 문제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구축 위주로는 청주시 일대는 아파트가 저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도 괜찮고 아파트도 괜찮고 주목해 볼 만한 곳이다.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맞고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변화가 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주택보다는 토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청주공항 일대의 토지들 최근 한 10년간 실거래가 보니까 물론 올랐습니다만 과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항 일대와 청주공항역 일대의 주변의 토지들 괜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일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비싸지 않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또 이어지죠. 청주공항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우리 동탄 청주공항 광역철도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탄하고 청주공항이 자꾸 등장하죠. 그래서 평택, 동탄, 청주공항 일대 다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동탄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금 꼭 급하게 사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동탄일 때 아파트 가격의 어떤 추이를 보건데 이 지역에서 동탄에서 아파트를 꼭 마련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급하게 달려들만한 그런 급한, 시급한 사정은 아니고요. 이게 제일 시끄러운 노선이네요. GTX-D 노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하지 않을 수 없죠. 원래는 GTX-D 노선이 우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GTX-D, 말 그대로 이제 김포에서 강남 쪽을 거쳐서 하남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경기도가 또 이렇게 국토부에 제안을 했는데 다 무산됐고 이 노선으로 이제 대체됐죠. 그러니까 장기에, 김포 장기에서 우리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이 GTX-D를 놔주고 이제 서울이나 강남으로, 여의도나 강남으로 올라오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D 노선을 타고 와야 되는 것이죠. 또 강남으로 들어오려면 이걸 타고서 여의도에서 또 갈아타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셨는데 원래는 이제 김포에서 검단, 계양, 부천, 또 서울 남북권을 지나서 사당모 지나서 양제 지나서 이제 하남 쪽으로 빠지는 것, 강남과 하남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었는데 다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장기, 김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쪽으로 다리를 놔주는 걸로 대체하는 것인데 우선은 부천 종합운동장역 쪽은 엄청난 호재죠. 엄청난 호재고 완전 거점이에요. 거점.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의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만 호재가 아니라 부천 지역 전체 지역의 호재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7호선 연계되는 곳들. 그리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이 밑으로 지금 이제 뭐가 또 우리 소사역으로 소사 대곡선이 연계되죠. 그러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7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지하철 노선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 또 소사역에서 1호선으로 또 연계되는 우리 1호선 따라 움직이는 부천 쪽 일대 아파트들. 주목해 보일 만한 소지가 충분히 보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부천 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 일대에 주목해 보시고 그 두 역만 주목할 게 아니라 7호선 동서축으로 연계되는 노선들. 1호선 소사역에서 동서축으로 연계되는 노선들. 주목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GTX-D 이렇게 발표한 이 노선 자체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용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부천으로 오가시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별내선 연장입니다. 별내선. 우리 서울 이제 암사에서 8호선 연장에서 별내까지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별내에서 북쪽 별내, 별가람 쪽 이쪽은 이제 진접선, 4호선이 또 연장돼요. 4호선에서 당국에서 4호선이 연장되는데 그래서 이제 별내의 남측과 북측을 연계시켜주는 노선인데요. 괜찮습니다. 좋은 노선이고 그래서 이제 4호선 연장선 진접선, 8호선 연장의 별내가 별가람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별내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좋은 호재죠. 도시가 완성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별내 쪽 아파트 흐름 자체도 지금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나중에 지켜보시면 어떨까. 8호선이 들어오고 있고 4호선 계획이 있고 이게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흥에서 동탄과 오산으로 이어지는 노선 분당선은 원래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빠지죠. 원래 근데 이거를 남측으로 빼서 동탄과 오산으로 이어주는 노선인데 이거 좀 중요해 보여요. 중요해 보입니다. 원래 이거는 이 노선은 2003년도 우리 건교부 시절에 처음 발표했던 벌써 언제예요. 그러니까 한 17년 넘은 발표한 지 넘은 노선인데 아주 이제 원래는 오리 오산선이었다면 이제 분당선 연장으로 기흥 오산선인데요. 이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 노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예상 역사를 본다면 우리 기흥역 일대 그 다음에 민속촌 일대 그 다음에 동탄역 일대 그 다음에 동탄호수공원 일대 그 다음에 오산대 세교 2지구 그 다음에 오산역으로 이어지는 노선 예정 역사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정도 예정 역사가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 때 예정 역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2호선 연장. 인천 서구에서 고향시로 이제 일산 서구 쪽으로 빠지는 건데요. 이것도 중요한 노선이고 우리 예전에 다 배운 노선인데요. 인천 2호선 우리 독정역에서 완정역 동측 업무지구 앞에 역사가 하나 생기고 거기서 인천 1호선 검단 종점역으로 해서 이제 인천 2호선의 지선을 뽑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향시로 연결되는 건데 우리 김포 쪽 일대의 메타 메타폴리스 이런 큰 계획이 있고 우리 대곡이라든지 우리 일산 킨텍스라든지 업무타운끼리 연계되는 중요한 노선이죠. 왜냐하면 고향시 일산 서구 쪽은 업무가 기본적으로 이제 밑바탕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김포 쪽은 당장 업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업무 지구를 만드는 마치 서울로 비교한다면 마곡과 상암동 일대가 연계되는 흡사 그런 느낌으로 김포랑 고향시를 연계시켜주는 노선이다. 아주 중요한 노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불로지구 일산역 탄연역 일대로 연계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5금 하남시청인데 일명 우리 이제 교산 신도시 3호선 연장선이다. 이름은 송파 하남선인데 3호선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금역에서 가밀지구를 거쳐서 교산 신도시의 역을 세 개 만들고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계되는 일명 3호선 연장선입니다. 3호선 연장선이고 하남시청역 일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당연히 5금동 일대의 재건축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암수색이 서울의 끝자락이었는데 더 이상 끝이 아니죠. 5금이 끝이었는데 쭉 이어지겠죠. 이게 뭐다? 도시의 연계. 도시의 연계랑 같이 상승. 즉 가격 상승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5금 하남시청 3호선 연장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례 3동선입니다. 위례에서 3동을 연계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명 위신선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신선 연장선인데요. 위례 신사선은 위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동으로 빼는데 이 중간에 여기 어디 생기냐면 우리 성남, 성남 구도심 특히 주목할 곳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구도심에서도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이 위례 3동선이 좋은 호재를 미칠 건데요. 예정 역사, 과거에 검토했던 예정 역사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건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검토했던 예정 역사 잠깐 읊어드리겠습니다. 위례 중앙역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로 빠지고요. 다음에 신구대학교로 빠지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밸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주시에 있는 3동역에서 경강선으로 환승이 됩니다. 관심부동산은 성남시 중원구 일대에 구축아파트라든지 재건축될 아파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 또 이제 재개발될 그런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일단은 성남구도심에서 중원구 쪽을 아우르는 노선이기 때문에 성남구도심 중원구에 주목하시고 꽤 중요한 노선이고 위례 신사선과 연계된다는 말은 뭐죠? 삼동에서 성남 중원구에서 어디까지 간다? 강남 위례 신사선과 연계되면 어떻게 되죠? 강남 삼성동과 신사동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되겠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다음 대화급능 일명 3호선 연장이죠. 3호선 서북부 연장이죠. 아까 우리 5금에서 하남시청은 3호선 동남권 연장선이라면 지금 보시는 대화급능은 3호선 서북부 연장입니다. 대화급능 대화급능 단촐한 노선이네요. 그래서 대화 쪽도 3호선이 위쪽으로 연계된다면 괜찮은 호재가 나올 것이고 급능 일대 같은 경우는 저라면 아파트보다는 토지를 볼 것 같습니다. 토지 그리고 대화 쪽 일대도 토지시장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를 볼 때 아까 우리 청주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저는 토지를 본다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한강변 따라서 고양시와 김포시 일대에 한강변에 그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절대 농지 그린벨트 그런 토지들을 관심있게 보고 싶고 일단은 금능 일대와 대화 일대에 토지시장을 주목해 보시는 게 아파트를 보시는 것 그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토지를 보시는 분들은 이번 철도만 구축 계획에서 예정 역사 중에서 어떤 그린벨트나 농지 상태로 있는 역사들이 있다면 주목해 보시면 제2의 대공력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전에 또 대공력 추천할 때는 사람들이 귀담아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린벨트고 절대 농지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죠 그린벨트고 절대 농지인 곳에 왜 지하철을 놔주겠냐 풀려고 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농지 상태로 그대로 둘 건데 지하철을 왜 예정 역사를 잡아주겠습니까? 심지어 GTX를 말입니다 그쵸? 3호선 연장도 중요한 거예요 GTX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보는 철도만 구축 계획에서 예정 역사나 지나가는 노선들 중에서 잘 보세요 농밭 상태로 있는 이런 정말 그런 이건 정말 재택하기 너무 좋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들은 아파트보다는 농지가 훨씬 좋다 토지가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노선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미난 노선입니다 강동에서 남양주로 이어지는 일명 강동하남 양주선인데 9호선 연장 9호선 연장이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자 보면은 예정 역사 봅니다 고덕 강동구 고덕 강일 1지구 그 다음에 강일지구 그 다음에 미사 그 다음에 왕숙 2신도시 그 다음이 왕숙 1신도시 마지막 왕숙 1신도시 저 위쪽에 풍양역 풍양역 풍양역은 이게 이제 여기서 풍양역이 뭐예요? 지나가는 노선 보이시죠? 회색깔 회색깔 여기 뭐예요? 4호선 연장 우리 아까 봤죠? 별레에서 별가랑까지 연장하는 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건 8호선 연장이고 당곡에서 별가람 가는 건 뭐예요? 4호선 연장이고 별가람이 8호선과 4호선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4호선 연장 짐접선이 쭉 가서 남양주 여기 써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풍양역 풍양역 풍양역에서 4호선과 9호선이 또 만나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다 연계되어 있고 교집합이 나오는 건데 아, 이거 좀 중요하네 아, 이거 좀 중요하네 아, 이거 좀 중요하네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방금 배웠던 거 바로 복습과 연계되는 거 좋은 페이지네 별레에서 별가람 연장 8호선 연장 별레선 연장에서 별가람은 당곡에서 4호선을 뽑아서 만난다 4, 8이 만나는 게 별가람 역이 되고 그게 진접선 따고 쭉 가면 풍양역이 나오는데 풍양역은 강동에서 9호선을 뽑아서 올라온다 왕숙 1신도시, 2신도시랑 쭉 이어지는 풍양역일 때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 부천 대장에서 부천 대장은 뭐예요? 대장신도시 있잖아요 우리 3기 신도시 중에 대장신도시에서 홍대 입구까지 뽑아내는 선입니다 중요한 노선인데 이거 오래 걸릴 건데요 예정 역사가 좀 많은데 이게 굉장히 광역철도거든요 이거 예정 역사 하나씩 제가 좀 읊어드릴게요 일단은 대장신도시에서 출발해요 원래는 이게 원래는 원종에서 출발했어요 원종 부천 원종에서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는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발표 전에는 원종이 시작점이었는데 대장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출발점을 원종이 아니라 원종 바로 전 단계에 부천 대장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첫 번째 출발역은 대장신도시고요 두 번째가 원종역인데 원종역은 괄호치고 적어두세요 소사대곡선이 개통됩니다 소사대곡선이 개통돼요 요쯤 되겠네요 원종 근데 소사대곡선은 아까 봤지만 밑에 보이시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소사대곡선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면 원종역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한정거장만 소사대곡선 타고 내려가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 다 타고 7호선 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또 다음 정거장은 뭐예요 소사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원종역 중요해요 기억하시고 부천종합운동장역 중요해요 기억하시고 소사역 중요합니다 외우세요 세계역 적어두세요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역사 좀 묻겠습니다 대장신도시 출발 원종역 원종역은 소사대곡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강역 고강동일 때죠 부천고강동일 때 그 다음에 신월동역 신월동역은 어디냐면 우리 저쪽에 신월동 군인아파트가 파밀리에 있어요 신동합파밀리에 거기 사거리에 정차하고요 그 다음이 그 신동합파밀리역은 참고로 경전철 목동선과 환승됩니다 환승됩니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일단 외우시고 화공역 5호선 환승되고 강서구청 그 다음에 가양역 9호선 환승되죠 덕은지구 강 건넜죠 수색 또 수색 나오죠 또 수색이 나와 그 다음에 상암디엠씨역 그 다음에 성산동으로 들어갑니다 성산동으로 들어갔다가 홍대입구역으로 빠지는 여기 지금 보시는 대장홍대입구선인데 과거에 검토했던 예정역사 지금 읊어드린 건데 예정역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 빠르게 읊어드리면 대장신도시 원종역 고강역 신월동역 화공역 강서구청 가양 더근지구 수색 상암디엠씨 성산동 홍대입구역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역이 자꾸 등장하는 역들이 여러분 일단 외우세요 어디에 외우세요 지금 수색역도 적어야 되겠죠 자꾸 나오잖아요 상암디엠씨역 자꾸 나오잖아요 적으세요 일단 적어요 고1 때는 주목해 고1 때는 다 주목해요 동그라미 많이 쳐놔요 그 다음에 과천 위례선이냐 위례과천선이냐 나중에 싸울 것 같은데 일단은 위례과천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위례까지인데 여러분 이것도 잠깐만 하나 볼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원래 과천 위례선은 시작점이 이게 아닌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확장해 줄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경마공원 여기 시작이 아니라 좀 밑으로 좀 밑으로 좀 더 이걸 역사를 늘려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봤어요 꼼꼼히 봤는데 어디에 만약에 연결해주면 어디로 놔둬야 되냐 어차피 여기는 4호선으로 연계되니까 중복되는 건 놔둘 필요가 없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는 과천정부청사역의 GTX 로 이게 위례선이 연계가 된다면 대박이지 그때는 대박이죠 이거 2년 좀 넘었네 이거 맞췄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옛날 강의도 무시하면 안 돼 옛날 강의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과천 위례선은 원래 시작점이 과천정부청사역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과천정부청사역으로 바꿔주면서 과천에서 미래로 연계되는 그런 노선이고 중요도는 별 5개 중에 4개 반짜리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역사는 과거에 우리가 방금 올렸던 박병창 과천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예정역사 하나하나 우리 다 봤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 예전 역사를 잘 잡아드립니다 이게 과천에서 출발해서 양재를 거쳐서 개포동을 거쳐서 수서쪽으로 빠져서 문정동과 위례 직전까지 빠지는 노선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노선이고 진짜 골드라인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박병찬 과천 치면 방금 전에 봤던 2년 넘은 그 영상 보시면서 예정역사 위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 이거 중요한 노선이네 이것도 뭐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거는 신분단선 서북부 연장선입니다 용산에서 삼송까지 빠지는 그런 노선인데요 예정역사 좀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용산역 그 다음에 서울역 그 다음에 서울시청 쪽에 2호선과 5호선 중간쯤에 여기 생길 거예요 시청역과 광화문역 사이 그 중간쯤에 예정역사가 생길 거여서 2호선 5호선 전체를 아우를 겁니다 그 다음에 상명대 쪽에 생기고 그 다음에 불광동 독바위역 독바위역은 현재 6호선이 있죠 6호선이 있죠 불광역과 연신내역 사이가 독바위역인데 거기에 신분단선 예정역사가 확정이 됐고 거기서 삼송으로 빠집니다 삼송으로 삼송으로 그래서 이 노선이 사실 GTX-A 노선과 중복된다 이거 뭐 의미 있냐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주목할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광동 일대가 이 신분단선 노선들 중에서는 가장 낙후된 곳이거든요 가장 낙후된 곳이거든요 낙후 아까 우리 봤던 무슨 역이에요 독바위역 독바위역 이때 그래서 이러한 불광동 일대가 가만히 보면 GTX-A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신분단선이 들어오면 GTX-A 노선과 신분단선의 공통점은 뭐죠? GTX-A 노선과 신분단선의 공통점이 뭐예요? 강남으로 길이 뚫리는 거죠 그런데 강남으로 길이 뚫린다고만 얘기하면 좀 섭섭할 애가 있어요 용산 용산과 강남으로 길이 뚫리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건요 신분단선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용산하고 강남이 진짜 가까운데 진짜 가깝잖아요 용산하고 강남 다리만 건너면 농산 강남인데 이게 가까운데 불편해요 왜? 지하철이 없어 그래서 용산에서 강남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4호선 신용산역에서 4호선을 타고 사당으로 갔다가 거기서 2호선에 갈아타서 역삼, 강남, 삼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이 신분단선은 어떻게 돼요? 탄력둘 빠지잖아요 안 갈아타고 그 용산과 강남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두 개나 열려요 GTX-A랑 신분단선이 주목회의지 주목회의죠 이거는 저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생각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고 다음 신분단선 이거는 신분단선 방금 전에 봤던 건 신분단선 서북부 연장이고 이거는 신분단선 서남부 호메시와 봉담을 연결해주는 건데 원래 호메시까지 있었잖아요 원래 호메시는 확정이었고 그거를 봉담까지 빠지는데 역사 두 개를 만들어주는데 어디냐면 하나는 수인선 오목천역 수인선 오목천역에 놔주고 두 번째는 봉담 지구에 들어와요 그래서 호메시역까지 확정이었는데 오목천역에 하나 놔주고 이게 수인선이에요 이쯤에 오목천역이 있거든요 오목천역 수원역으로 들어가고 중요한 역이죠 오목천역이 그러면 수인선과 신분단선이 교집합대의 자리니까 오목천역 주목하시고 그다음에 봉담 지구 쪽도 호재가 되겠고 호메시도 호재죠 왜? 이게 끝이었는데 더 이상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끝자락이냐 뒤로 뭐가 더 있냐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메시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메시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중요한 거지 이거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노은사에서 청악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인데요 이 노선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뭐랑 연계되냐면 노은사에서 오른쪽으로 연계되면 뭐가 또 연계되냐면 우리 여러분 구로 차량기지 아시죠? 청악 얘기하는데 구로 차량기지까지 연계되네 우리 구로 차량기지 아시잖아요 차량기지 이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하면서 하는 조건이 뭐였죠? 광명으로 차량기지 보내는 대신에 광명으로 1호선을 연장시켜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노은사까지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청악까지 간다고요 주목해야지 주목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1호선 연장을 우리가 어디로 뽑아준다고요? 광명으로 뽑아주는데 그 노선과 만나는 노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명도 원래 노은사까지 여기 하나 생기는 거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인천 청악까지 쭉 이어지니까 광명도 호재 구로 차량기지도 호재 청악도 호재 다 호재네요 다 호재네요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광명 일대에서 인천 쪽으로 빠지는 그런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동 시흥 대야선입니다 시흥 대야에서 목동으로 오는 노선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시흥 대야에서 이게 목동까지 오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이어져 5호선 환승은 기본이고요 목동에서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강북 횡단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랑 이어져요 강북 횡단선하고 또 이어져요 시흥 대야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횡단선 끝이 어디에 저기 청량리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 강북 강북 횡단선이 뭡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이 있는데 강남에는 빠르게 연결시켜주는 노선 9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북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기획된 게 강북 횡단선이에요 가칭입니다 그래서 이 시흥 대야선 일명 신 9호선이라 불리는데 이 신 9호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다? 이게 그냥 시흥 대야에서 목동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강북 횡단선과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주목해야지 당연히 주목해야 되고 신 9호선이다 보니까 9호 쪽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아까 봤던 자꾸 등장하죠? 여기 소사 흑백으로 나오는 소사 여기 뭐예요? 부천 종합운동장 역 여기 역들 이거 역들 주목해야지 이 노선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서위선을 뽑아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소사 대곡사 한강 쪽 공사 때문에 좀 지연됐죠? 하지만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안에는 개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또 부천 종합운동장 계속 올라가잖아요 소사 대곡선이 이게 아까 대장 대장 신도시에서 아까 뭐예요? 원종 원종 쪽 빠지고 고강으로 와가지고 신월동 빠져서 아까 우리 화국동으로 빠지고 강서구청 빠지고 고양시로 넘어가는 고 노선하고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우리가 한 번에 한 페이지로 정리된 거 있어요 거기서 마무리 정리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시죠? 이것도 말이 좀 많은데 세절역에서 고향시청으로 뽑아주는 노선이죠 고향은평선이고 이 노선이 만들어진 계기는 뭐다? 왜 뭐예요?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 때문에 이 노선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창릉신도시에서는 GTX 환승이 가능해질 것이고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건 뭐다? 원래는 이게 대곡역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지만 화정역으로 해서 고향시청 쪽으로 그냥 선회하고 대곡 쪽으로 가지 않는데 대곡 쪽으로 좀 지선을 뽑아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고향은평선 세절역에서 고향시청 사이의 예정 역사는 간단합니다 세절역 또 향동지구 또 창릉신도시의 창릉역 그 다음에 3호선 화정역 그 다음에 고향시청역으로 연계되는 고향은평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 페이지 우선 요거부터 볼까요? 아 요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뭐예요? 서울역으로 빠지는 요 인천국제공항 철도 노선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잡혀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이 김포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오는 요 노선 요 노선 요게 일명 gtxd가 되어버렸지 이게 네 여기 김포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요거 요거 요 노선 여기서 gtxb를 타라 해서 이렇게 다리만 놔주는 건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었고 이게 강남으로 해가지고 막 가는 건데 이렇게 부천까지 김포와 부천을 연결시켜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지하철 2호선 지선 빼서 일산 고향시청으로 빼주는 노선이 표시되어 있고 아까 봤던 3호선 연장 대화에서 급릉까지 3호선을 뽑아주는 노선이었죠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토지 쪽 주목하자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세절력에서 고향시청 향동지구랑 창릉신도시 지나서 화정역 지나서 고향시청 빠지는 노선인데 원래는 대곡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았나 일단 대곡 쪽에는 표가 없고 여기 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린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손을 좀 봐야 돼 왜냐하면 대곡이 나중에 여러분 고향시의 심장이 될 자리인데 지금은 비록 논밭이지만 아쉽네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라 그래서 용산역에서 서울역 뽑아서 서울시청으로 뽑아가지고 독바위역 지나서 삼성까지 가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이 여기 표시가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천 대장에서 홍대구로 가는 요 노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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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요한 노선이다 수색 수색 지나가고 상암진시 지나가는 노선 요거 중요한 노선이고 시흥대야에서 목동까지 뽑아주는 노선이고 여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흥대야에서 목동선은 끝나지 않고 목동에서 출발한다 뭐가 출발한다 강북 횡단선이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어떻게 된다 청량리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노선입니다 시흥대야에서 청량리를 간다고 기가 막힌 노선이죠 기가 막힌 노선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악에서 뽑아서 노은사로 오는데 여기 보이죠? 요거 요거 뭐예요? 노은사로 끝이 아니잖아요 봐요 여러분 요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로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1호선을 광명으로 뽑아주면서 그게 또 이 콘센트 만나듯이 딱 만나는데 어디까지 간다? 아 인천 연수구 있는 청악까지 갔네요 청악까지 가네요? 어 그러네요 송도는 뭐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는데 아주 먼 거리는 아닌데 그 다음에 과천정부청사역이 있어요 과천정부청사 잠시만요 자 요게 어디예요? 이게 과천위례선이지 그래서 과천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양계동 지나서 개포동 지나서 수서 지나서 문정으로 들어가는 우리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과천위례선 과천위례선 이게 확정이 됐고 위례삼동선은 뭐다? 이 뭐예요? 경강선 3동에서 우리 성남시 중원구를 관통하면서 꽤 많은 역사가 관통하죠 중원구를 위례로 들어오고 끝이 아니다 위례에서 끝이 아니다 어떻게 간다? 위례에서 위례신사선으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나서 헬리옵시티 지나서 우리 뭐 일원동 지나서 삼성덕 들어갔다가 신사동으로 빠지는 노선이 된다 아 그러면은 경기도 광주 3동 일대에서 송파랑 강남구로 들어가는 노선이 확충되네요 그리고 5금에서 하남시청 요 노선은 뭐다? 3호선 5금역에서 끝나지 않고 감히 지구 지나서 교산신도시의 세계역사를 놔주고 하남시청에서 만난다 중요한 노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강동에서 남양주 표시 노선은 뭐냐? 이거는 뭐냐? 일명 9호선 연장이다 9호선 연장이다 그래서 뭐예요? 왕숙 친도시 쪽으로 9호선이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선이고 진접선 남양주에서 만나는 것이고 별래 별가람 노선은 뭐냐? 8호선 별래까지 있는 것을 별래 북쪽으로 연장시켜주면서 이 별가람 쪽에서 4호선 연장을 더 뽑아주니까 4호선 당국역에서 연장을 뽑아주고 별래에서 8호선 추가 연장이 들어오면 별가람 쪽이 환승역이 생기겠고 이쪽이 남양주라고 써있지만 정확한 영 명칭은 풍양역 이렇게 보겠네요 그리고 밑에 쪽에 아까 봤던 호메실에서 다 봤어요 이제 호메실까지 있는 신분당선 뚫려있다는 건 아니고 호메실까지 연장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두 개의 역사를 더 놔준다 그래서 하나 둘 봉담으로 가는 우리 수인선 아까 무슨 역이었죠? 수인선 쪽에 역사 이름이 뭐였죠? 오목천역 오목천역 수인선역에다가 환승역을 만들어주면서 봉담직으로 들어간다 이거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 기흥역에서 원래 분당선은 서쪽 수원역 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 더 뽑아서 밑으로 뽑아서 남쪽으로 뽑아서 동탄 쪽으로 놔주면서 오산 쪽으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탄이 광역노선은 완벽하게 GTX면 KTX 너무너무 좋지만 이런 거 좋잖아요 분당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오산 쪽도 도움받을 것이고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쪽이 있대 이 노선은 아주 좋은 노선인데 이게 일명 우리 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행동을 좀 보여주는 차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다 봤네 수도권 쪽에 우리 국가철도망 이번에 이제 계획에서 나온 건 다 봤어요 신규 사업도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은 여러분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실 때 팔거나 하실 때 나와 내 부동산과 연계되는 지하철 노선은 한번쯤 확인해 보셔야 돼 두 번째 이거 오래 걸립니다 이거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지금 막 뭐라 그럴까 설레발치지 않기를 바라요 다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잡히면 언젠가는 돼요 그리고 중간에 노선 변경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다 GTX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GTX는 신규 역사 끼어들기 현상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여러분들 많은 철도 노선 봐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보기 영상 올려드릴 때 캡처해서 나와 연계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 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철도 노선은 이렇게 좀 보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고요 수요일 날 고민상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시청역 이때 있잖아요 시청역 2호선과 5호선 광화문역 사이가 참 가까운데 거기 GTX 하나 낮으면 어때 사실 이렇게 끼어들기가 나올 역사들이 좀 보인다 만약에 연수구에 하나 더 낮은다면 연수구역 아니면 원인재역 사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망상이기 때문에 책임 안 집니다 망상이라고 적어야 돼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돌더라고 연수구역과 원인재역 망상이다 망상이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영상은 모르고 구역을 행하게 됩니다 영상은 모두 가진 산하이 형에게とfare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어떤 용과 좋아요는 어떻게 생각해요? 즐거운 일찍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